전주권에서는 이렇게 해도 국민들의 반응, 어려운 보도, 이런 것들도 쭉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? 참 어려운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도 다르죠. 전주권은 18개서를 선정해서 설치를 완료했는데요. 최초의 서양식옷에... 전주권은 18개서를 선정해서 설치를 완료했는데요. 최초의 서양식옷에... 전주권은 18개서로, 이 시장에 추억을 받았을 때 한 번 더 꺼내야 되었어요. 전주권은 18개서로, 이 시장에 대한민국이 온다. 오늘의 시장은 10개서로, 이 시장에 방문하셨습니다. 이 시장에 방문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